빅포디에 왔습니다 벨기에 수족함 같은 달린 물상이에요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도토리에서 볼 수 있는 물고기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그... 이거를 들고 가서 오유로에 들고 가서 보는 물고기들을 체크할 수 있어요! 신기하지? 수심은 10에서 12미터! 다이버! 주문한 물고기들 도토리에서 우주 시간이 지나갑니다! 안녕! 산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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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